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죠 근데 뭐 헤어스타일 바뀐 거 많으신데 꼭 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셔야 될까요? 검증 좀 해주고 우리 김프로님이 하도 김일구 상무님한테 밀리는 것 같아서 바락을 하고 왔는데 미용실을 바꿨습니다 김일구 상무님 소개받아서 거기 가신 거죠? 거긴 아니고 멋진 헤어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요즘 실수를 좀 했네요 온전 커피 마시면서 티백이 살짝 보였다고 그럼 어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 시작을 하죠 요즘 기름값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다 모아져 있는데요 드디어 오펙플러스가 하루 970만 배럴 규모의 감산에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값 좀 올라가는 걸까요? 글쎄 이제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2천만 배럴 1회 2천만 배럴 감산 소식이 있다가 그게 아니고 천만 배럴로 준다고 해서 2천만은 너무 과했죠 그러니까 2천만이라는 거는 러시아 사우디가 하루 생산량의 한 반씩 줄여야 되는 거거든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건데 어쨌든 사실은 2천만 배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천만 배럴 감산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 마지막 걸림도를 멕시코가 계속 잡고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멕시코 보고 이제 야 니네 40만 배럴 하라 그랬더니 야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뭘 40만 배럴냐 그래서 10만 배럴만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버티니까 결국 사우디가 이걸 받아들였고 아마도 그 멕시코가 수용 안 한 30만 배럴 정도를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정의 업체들이 부담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거를 미국에서 미국이 이제 뭐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정부가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이제 감산을 하는 거니까 아마도 사우디아 아라비아 러시아는 각각 하루에 산요양을 850만 배럴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하니까 850만 배럴로 하루에 이제 일산 기념으로 850만 배럴씩 생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미니티 쿠웨이트가 4월부터 산요양을 올린 터라서 사실은 합의된 감산량이 하루 970만 배럴을 4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1200만에서 1300만 왜냐하면 기준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2월 기준이니까 그 사이에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970만 배럴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200에서 1300만 배럴 정도 감산한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된 데 7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이제 800만 배럴 내년 1월부터 22년 4월까지는 하루 600만 배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제 감산 규모를 줄여 나가는 거죠 여기 이제 5월 1일부터 감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오페크 플러스의 큰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국왕 살만이군요 빈살만은 살만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살만의 사우디 국왕에 감사하다 이런 축하 편지를 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합의가 기본적으로 유가를 얼마나 올릴려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점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게 지난번에 이제 천만 배럴 감산한다라는 했을 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감산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워낙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공급강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합의가 됐다는 것 자체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가하락으로 촉발 된 어떤 신용경색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고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사우디 러시아 이런 데들 다 안 좋아진다는 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히 그 나라의 어떤 리더십들이 합의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할 것이다 유가가 더 빠지면 다른 조치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유가는 별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 같네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한 채팅창에서는 22.6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산 합의하면 그래도 한 2, 3불 쭉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렇구나 지금 빠지네요 오히려 빠지니까? 빠지네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7시 24분의 호가로 따지면 1.63% 하락에 빠지고 있네요 지금 뭐 괜히 괜찮을 것 같다고 채팅창이 우리 김 프로님 외모 얘기로 지금 난리입니다 강서구 등장했다고 아니 근데 이게 나이트니까 네 그런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더라 많이 흔들립니까 아 김일구 상무는 막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 참고로 우리 김 프로님은 용산구입니다 강서구 아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던 코롱 임보사 근데 여기가 미국 FDA 임상 재개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회생되나 근데 우리도 이거 특집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의사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임보사라는 게 관절염 치료 주사액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임상을 쭉 해왔는데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주사액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하나는 주사 1액은 사람 연골세포 비율이 75%로 돼 있고 아 맞아요 우리 그때 다 배웠죠 그렇죠? 주사 2액은 성장인자를 넣은 연골세포 25%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주사액이 이게 아니었다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게 이제 신장세포 신장유래세포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 계속해서 무슨 소리도 내고 했을 텐데 그 주사액의 성분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었죠 그래서 사실은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태예요 현재 거래도 정지되고 그랬었죠 상장폐지 됐지 상장폐지 됐었죠 참 그렇게 했는데 이제 티슈진이 상장폐지 되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모해사격인 호농생명과학 주가를 보니까 이게 임보사가 하참 이제 된다 했을 때 거의 19만 원 가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서 한 2만 원대 초반인데 이게 지난번 3월 달에 얼마까지 갔었냐면 11,000원까지 갔어요 19만 원 가까이 가던 게 10분의 1 토막으로 네 10분의 1 토막인가요? 더 난 거 아니에요 19만 원이 11,000원까지 갔어요 아 11,000원이요 거의 뭐 18분의 1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런데 FDA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 니네가 낸 걸 보니까 효과가 있다 하니 임상은 계속해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내왔다고 이제 알려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도 사실 국내 허가는 취소한 상태니까 아예 취소한 거잖아요 임상이고 뭐고 그래서 국내 허가와 미국 FDA 임상시험 재개라는 게 이제 별개의 입장이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왔고 입장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국내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상을 모을 수 있겠냐라는 어떤 그런 회의론도 있고요 또 삼성이 만약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품목 허가 신청을 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합쳐보면 아직 갈 길이 멀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으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롱 생명과학의 주가를 봤을 때 19만 원 하던 게 2만 원대 초반이니까 아마도 장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아마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를 주말에 본 분들 중에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요즘에 바이오가 또 워낙 좋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률도 있고 그런데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워낙 많이 받아서 반등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임상 재개라는 게 호재인 것은 사실이나 과연 이게 상용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장 폐지까지는 아직 아니고 거래 정지 상태랍니다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꽤 높은 걸로 거래 정지군요 죄송합니다 티슈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휴지라고 그러네요 티슈진이나 휴지라고 고집님이 그렇게 써놨네 티슈진 여러분 참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보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지난 3월 초부터 지금 4월 초까지 대략 23조 원 특히나 삼성전자와 애플 쪽으로 아주 집중이 많이 되니까 23조 원이면 거의 역대 최대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시장하고 ETF 같은 것도 많이 샀으니까요 총 23조를 샀는데 이제 국내 주식이 한 18조 사고 해외 주식이 아마 한 5조 정도 산 모양인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3월 2일부터 이달 8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인데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14조 원 규모의 대량 순매도를 보였는데 여기 플러스 8조 원 이상을 여기 플러스 4조 원을 합친 18조 원을 다 받아내서 결국 매수 주체로 보면 기간 동안에 14조 원 외국인 팔고 4조 원 기간 팔고 18조 원 개인이 산 그런 양상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산 주식 중에 금액 기준으로 3개 중에 한 개는 삼성전자다 그러니까 뭐냐면 13조 6,700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는데 5조 295억 원어치 그러니까 36.8% 3분의 1이 넘네요 그렇죠 이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아주 독보적인 애정을 표현했는데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투자 심리가 이번에도 주식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을 자극한 거고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도 기간 중에 보니까 3천만 개를 넘어섰는데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를 총 다 따지면 한 2,8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만 해도 계좌가 여러 개 있거든요 예전에 텄던 계좌도 있고 그냥 또 투자의 성격에 따라서 장기 투자 계좌 조금 매매를 하는 계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전원이 다 참여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 왜 30% 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캡슘 지난달에 대표주식 코스피 200의 34% 비중을 넘어갔거든요 이제 터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 1월 종가 기준으로 6만 2,400원 할 때 그렇죠? 이게 사상 최고가거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때도 코스피 200 내 비중이 33.51%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코스피 200이 많이 빠졌는데 그나마 삼성전자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걸로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가 성공이냐 실패이냐는 아직 가름하기는 힘듭니다만 최근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거 보면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배팅이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한 러브콜도 계속 있었는데 여기 중에서는 애플이 단연 1등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구글이죠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순으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크게 많이 산 종목들입니다 어쨌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투자자들의 어떤 증시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주식도 상당히 많이 반등한 상황이라서 지금부터는 아마 파는 분들도 많고 사는 분들도 많은 어떤 매수 일방의 어떤 그런 매매 패턴보다는 좀 현명한 분들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 사이에 개인 간에도 조금 차별화된 그런 매매 패턴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제 주변에도 요즘 주식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하던 분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빌딩의 건물 관리하시는 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좀 과열권이라고 판단하는 거를 정프로가 이제 주식 막 혼수 두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최근에 전화 몇 번 받는 걸 들었거든 정프로 버스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하루 종료라 i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